자 이제 동영이죠? 동영 1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모든 과목이 다 만들어진 건가요? 이 화면에? 되게 이쁘게 잘 만드셨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참고로 난이도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난이도는 본시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시험보다 약간 어렵게 보통 출제했고요. 제가 이제 강의 23년 차인데 제 동영 모의고사 점수 대비 본시험 기준으로 말하면 제 동영 모의고사 문제보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좀 더 많이 나와요. 본시험이. 그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당일날 본시험 당일날 여러분은 컨디션이 뭐 했다는 전제? 네 좋았다는 전제.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1번 문제에다가 별을 하세요. 1번 문제 별 하시고 제가 이제 동영에서도 꼭 나올 만한 문제라든가 좀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에다가 별표를 좀 해드릴 건데 1번 문제는 용어의 정의에서 낸 문제잖아요. 용어의 정의 문제는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주제예요.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용어의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본시험 몇 번에 나와요. 얘가. 1번에 나오죠.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다음 2회차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용어의 정의 문제가 나오겠죠? 3회차였다는요? 나오겠죠. 4회차 때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겠죠. 나올 거 알면서 틀리는 것도 안 되죠? 여기서 이제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물었어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 한번 잡아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수 받아야 됩니다. 보수.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1, 2, 3. 이 1, 2, 3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을 2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를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해요. 얘도 어때요? 얘도 맞고. 3, 개공.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2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외국법에 의하여 이거 취득하게 되고 외국법에서 등록하고 그러면 개공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제 범인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되고 사무소 개설 모한 자라고 정의해요. 등록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와 여기서 말하는 자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 되나요? 사람이 여기 이제 될 수 있어요? 법인은요? 법인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인 개공도 되지만 누구도 되는 거죠? 법인인 개공도 된다. 여기다 다시 한번 배열 잡을게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겠죠. 가로에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직급이 좀 높게 올라가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르죠. 사원 또는 임원은 그 해당하는 법인의 직급의 문제인 거예요. 직급이 높게 올라간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여기서 포함한다가 좀 중요하죠. 제외한다 이러면 안 되겠고 해서 얘가 하는 일은 한 개, 두 개. 소공에 하는 업무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뭐를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를 또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는 이거 두 개가 되겠죠. 4번도 맞는 거죠? 5번 중개 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여기다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별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이렇게 낼 때 중개 보조원은 뭐여야 해요? 아닌자라고 조회되고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될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과 소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이 하나 걸렸는데 5번 어디가 함정이에요? 요거 빼야 되겠죠? 뭐여? 요거 요거 요거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인이고 중개 보조원도 고용인인데 고용인이 고용인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소공 빼고 소공만 빼면 다 맞아요? 예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아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2번도 별 한번 해 주시고요. 얘도 이제 2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개공의 중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뭐 이랬어요. 일단은 이 중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쵸? 행위를 알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되고 이 법률 행위에서 대표적으로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뭐 매매계약, 인도차 계약 뭐 이런 계약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면 알선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억본부터 한번 좀 읽어봐 드리면 OX 한번 답변해 줄게요. 금전 채권 양도 행위 자 X 자 얘는 뭐 때문에 X 이 양도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이니까 이거는 개입할 요지가 있어요. 이것만 나온다면 근데 여기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아닌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유지의 양도 행위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전 채권 이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번을 일단 제껴보고요. 니은번 유치권의 성립 과정이라고 있어요. 유치권도 중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뒤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 과정 OX X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이 뭐 되는 과정에는요? 이전 혹은 양도하는 과정 이러면 개입할 요지가 있는 것이고 자, 디귿번에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이제 그 담보물권인데 득실 변경 행위 이것만 보면 될 것도 같은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질권 얘는 어디에 오지 않는다? 부동산에 오지 않는다. 부동산에 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넓게 보면 중개 대상물에도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니을번 환매권에 의한 재매매 행위라고 했어요.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매매 하는 행위 뭐 이런 얘기인데 매매라는 단어가 있어서 될 것도 같은데 일단 OX X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재매매 이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왕에 이제 만들어진 권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독립적인 의사표시로 우리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와줄 일이 없다는 거죠.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의 양도 행위 뭐 이랬는데 일단 얘 OX 얘는 왜 O 승역지의 양도는 누구 맘이에요? 그냥 승역지 소유자의 맘이지 토지의 양도 뭐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개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B번은 권리금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일단 OX, X, 뭐 때문에 X 권리금 계약 이거 우리 알선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다 우리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올해 나올 가능성 높은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우리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행정사법 위반이다. 그동안 우리 계공이 관행적으로 이걸 해왔거든요. 실무에서 근데 이거 계약서 쓰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돼. 다만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알선 할 수는 있어요? 이 알선은 할 수는 있는데 해봐야 권리금이 뭐가 아니라서 중계대상물이 아니라서 중계행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선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만 해봐야 이게 중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얘는 몇 개가 우리 되는 거예요? 한 개, 미음번 한 개가 우리 중계행위 성립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3번 문제도 별 하나만 해 주시고 얘도 1, 2, 3 안쪽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뭐 이랬는데 여기다 우리 한번 1, 2, 3 한번 적어 볼게요. 중계대상물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정 규정이 있을 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중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선하는 거니까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해야만 중계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조금 볼게요. 지목이 하천인 사유지 이랬단 말이에요. O, X O 여기서는 핵심어가 뭐예요? 사유지 지목이 하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재작년 본 시험에 지목이 양어장인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목이 양어장인 지목이 뭐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거래가 가능한 거니까 바닷가 간석지는 일단 O, X 자 얘는 왜 X라고 여러분 하셨어요? 맞는데 어 그렇죠? 얘는 비토지라고 한번 적을게요.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바다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아니면 안위험한 위험한 근데 여기 문제에서 위험한 거 찾으라고 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위험한 거 찾으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답이 될 텐데 위험한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만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가 뭐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가득기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주택을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O, X O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재단의 구성물인 공장 만약에 본 시험에 여기까지만 나오면 O, X X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왜냐하면 공장재단 등기를 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의 물건인데 거기에 구성물이라는 거는 속해 있는 공장만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저당권자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를 못하게 하는 건데 저당권자가 이제 동의한다고 한다면 안 될 게 없죠. 그렇죠? 이거는 O 아니면 X O 자, 동호수 특정이라고 했어요. 동호수 특정에다가 우리 밑줄 1번 분양계약체결 밑줄 2번 1과 2가 되면 우리는 이제 뭐 분양권 내지는 입주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확정된 뭐예요? 지위예요. 하나의 이제 권리가 되는 거죠.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원칙적으로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는 빼고 투기과열치구에서는 전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치구 내에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지역이니까 일단 O, X O 그 다음에 비읍번, 대토권 대토권은 O, X X 얘는 뭐라고 봐야 돼? 두 글자? 증서 이거는 그냥 종이쪼가리예요.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될 수 있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4개 그리고 이제 2개 빼는 거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요. 자 문제 4번인 표시 광고할 때 공통적 명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통적 명시사항 위로 한번 빼볼게요. 여기다 한번 암기코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에 대한 광고할 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인터넷 광고든 전단지 광고든 마을버스 광고든 무조건 명시해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뭐 있어요? 명, 소, 연, 성, 명, 번호 명, 소, 연, 성, 명, 번호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에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명이 뭐예요? 명이 명칭인데 무슨 명칭? 사무소 명칭 이 사무소 명칭을 말하는 거고 소는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연은요? 사무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이 누구의 성명이 얘기했어요? 개공의 성명 법인 같으면 대표자의 성명 만약에 분사무소 같으면 책임자의 성명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가 무슨 번호예요? 등록번호 여기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아니고 등록번호예요. 그러면 이거 해당하는 거는 뭐뭐뭐예요? 기억, 디귿, 리을이잖아요. 그런데 디귿번의 중계보존에 관한 성명은 명시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건 당연히 명시 금지 항목인데 명시하면 제재가 좀 중요해요. 명시하면 백과, 백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비읍, 시오수이 왠지 명시해야 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물건 소재지, 방향, 방해 개수, 주차대수나 관리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계대상물의 종류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런 것들 이 항목은 명시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항목이죠? 추가 명시사항 추가 명시 무슨 광고할 때? 그렇죠. 인터넷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통적 명시사항은 그것이 어떤 수단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명시해야 되는 거 이 다섯 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과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과 그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일반중계계약서 몇 년 보존을 해야 돼요? 없죠.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뭐라고 바꾸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전속으로 바꾸면 다 맞아요. 전속으로만 바꾸면 3년 원본 이런 식으로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왜 원본을 보존해요? 전속은? 그러니까 전속을 4번을 보존하면 안 되고 원본을 보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어떤 이유? 감시를 뭐라 하죠? 그러니까 전속 중계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하고 개공이잖아요. 둘이 쓰는 거니까 개공이 타방 당사자가 되는 거죠. 손님한테도 원본 주고 나도 원본을 갖고 어차피 두 분은 만들 거니까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래계약서는 몇 년을 보존하도록 돼 있냐면 5년인데 얘는 선택지가 되게 많죠.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여기랑 여기랑 이게 왜 선택지가 생기는 거냐면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리고 사본을 보존해도 된대요. 그럼 원본은 누구 주고? 당사자들 주고 개공은 카피본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본하고 사본은 종이로 보존을 하는 거잖아요. 종이 보존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한 장, 두 장이면 상관없지만 몇백 장 되면 이것도 종이도 오래되면 어때요? 거기 벌레도 끼고 그렇잖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무슨 문서로? 전자문서를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태결해서 보존하면 된다. 3년, 여기 5년, 3년 잘 기억해 주시고 대리대상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리대상물은 뭐 관련이냐면 경매 관련 확인설명서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년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5년. 여기 5년에다 우리 별 한번 해줄게요.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일반적인 거래에 관련해서 그런데 경매 쪽은 몇 년을 보존해라고요? 5년 보존해라. 그 다음에 사건 카드, 이것도 경매 관련이기는 한데 이거는 일종의 고객 카드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손님을 주려고 만든 카드가 아니고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는 카드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보존하는 거예요? 원본. 그러면 손님한테 이렇게 원본을 주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려고 만든 카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경매 관련해서는 다 몇 년이네요? 5년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정리해 주시면 glauben,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1년이나 편의점으로 포인트 확인해비시고요. 볼까요?